2013 천사대의 기념 제10회 천사마라톤대회가 지난 3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천사마라톤대회는 동두천시와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스포트서울미디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 역시 참가비 수익전액이 희익위 난치 환우들에게 전달되며 100여 명의 천사기동봉사대가 출동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또한 씨앤블루 등 인기 가수도 함께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족 걷기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와 메달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4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주어지는 등 마라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천사 마라톤 대회는 천사운동의 발원지인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사랑과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